자 이번에 우리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에 대해서 배워 보는데 계속적 관계사 앞에 콤마가 있으면 이걸 이제 계속적 관계사라고 하는거에요 콤마 없는 원래 배웠던 관계사는 그건 제한적 용법 이라고 하는거에요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는 제한적 처럼 그냥 후치 수식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경우가 꽤 많아 근데 또 이것 나름대로의 계속적 용법 관계사 나름대로의 또 해석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또 좋아요 자 콤마 위치는 요거는 이제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되는데 주격이면 그리고 그것은 목적격은 그리고 그것을 후는 그리고 그녀는 그리고 그를 요긴 뭐 그녀는 그녀를 그들은 그들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 자 콤마 훔 하면 그리고 그를 이거는 무조건 목적격이야 콤마 웨 그리고 거기서 이 계속적 관계사의 선행사는 앞에 있는 명사가 딱 제한적 용법처럼 명사가 선행사 일수도 있는데 내용이 선행사 일수도 있어요 콤마에 동그라미 그리는거 고 하나가 다른거고 자 봐보자 자 주어 동사 목적 자 그는 제인을 방문했다 그 다음에 콤마 이렇게 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면은 그리고 그녀는 제인이니까 그는 보다는 그녀 는 이 어울리겠다 그리고 그녀는 파리에 삽니다 이렇게 자 그는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그리고 그것은 필수적이다 자 여기서의 선행사는 여기서의 선행사는 그 뭐 희라든가 이런게 아니라 여기서의 선행사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여기서의 선행사는 내용이에요 내용 그리고 이거를 단수 취급해 주라는 얘기야 단수 취급 자 그래서 문장 분석 해보시고 샘이랑 또 맞춰봅니다 자 요거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 그리고 그것은 이득이 된다 자 전지사 뒤에 동명사구를 또 쓴 거죠 이렇게 전체 수식해 주고 균형 잡힌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을 위해 도움이 된다 자 그다음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거는 시간부사 니까 그대로 놔두면 돼 그리고 거기서 나는 대부분의 나의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렇게 이렇게 이쪽은 아멘